오레기 오빠랑 구독하러 갈까? 왜? 왜 촬영하는 거야? 잠깐만 뭐 좀 하자 우리 뭐요? 잠깐만 이것만 이것만 봐 맨 최근 거를 눌러 눌러졌나? 이건가? 최근 게 뭐야? 잠깐만 촬영하는 거지? 맨 처음 꺼를 눌러서 이게 뭐에요? 아 이거 이거 처음 꺼 이게 뭐죠? 뭐 뭔가 새로운 오프닝이에요 어때요? 마음에 들어요? 이쁜데 이거 오오오오오오 아 또 생기라고 또 이런거를 당신의 뭐야 유튜브 담당자인 최사장입니다 생일 축하해요 오늘 하루도 저는 열심히 일할게요 안녕하세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저는 힘드시겠지만 어떤 플랫폼을 가셔도 저희는 끝까지 믿고 따라갈게요 아스나키 또 매니저가 형님 펜슬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생일 재미나게 보내시길 바래요 아이고 뭐야 이거 벼루님 아 벼루님 너무 길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팡이님 안녕하세요 현재 팬카페 스탬프를 맡고 있는 벼루라고 합니다 팡이님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뭐 밤 지나가 아 이게 뭐야 아 한설님 아유 감사합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존잘이래요 한설님이 아이고 이게 좀 살쪄가지고 좀 아는데 이제 음 아유 지민이 아이고 나중에 감동이래요 선물 없어요? 선물이요? 네 아니 네 놓아서 아 이거 좀 오글거리고요 네 됐어요 이것도 새로운 엔딩이에요 아 새로운 엔딩 만족하게 바랍니다 아잇 기가 막히는구만 내가 진짜 일부러 존잘으로 준비했어요 끝났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선물 없어요? 선물이요? 이렇게 바래요? 아니 선물이 중요한 거지 물질적인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? 응응응 아니에요 마음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아니 선물이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아 그래요? 아무튼 간에 우리 또 이렇게 찍어주신 우리 매니저분들이랑 또 카페스트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뭐 딱히 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게 끝이에요? 네 네 뭐라고 말해야 되죠? 말할 게 없는데? 제가 나중에 그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하나씩 드릴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감사해요 민호 응 네네 자쿠메 투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거 계속 찍을 거예요? 알겠어요 생일 축하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선물을 이따 받겠습니다 이분한테 내가 잡던 사랑 내가 잡던 사랑 내가 잡던 사랑 내가 잡던 사랑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안녕